벤츠 S350 2007년식 일본에서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운전석이 한국 반대인 조수석 쪽에 핸들이 있는 차량으로서 옥스개조호 음질전용 볼루투스 그리고 장착만에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며 순정상태의 엔진 시동시간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지며 모든 전기가 고급적이기 때문에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원상태가 A급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G샵에서는 확실히 검증된 새 제품의 블루투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CD보다도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S350 S350 2007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